와, 나도 내 연금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응, 하면 되지 어떡해? 나는 투자가 처음인데 일도 모르겠어 원래 처음이 어렵지 나는 미래세 증권에서 글로벌 투자하고 있어 오, 진짜? 응, 원래 시작이 어려운 거야 미래세 증권으로 와서 상담 받아봐 미래세 증권에서는 로버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서비스까지 싹 가능 연금은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가 핵심이야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봐 와,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나도 시작해야겠다, 진짜 야, 이제 실물 이전도 가능해진대 네가 갖고 있는 상품 그대로 미래세 증권으로 가져올 수 있어 와, 굿! 나 바로 이전한다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세 증권